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이 시간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시작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라서 너무 딱 좋은 타이밍에 와주신 것 같아요. 헝다그룹 이슈도 괜찮겠지 하고 추석 이후 문을 열었는데 오늘 종목들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헝다그룹 이슈, 디폴트 가능성 확대되면서 시작에 위협을 가할 정도까지 퍼질 수도 있을까요? 네, 헝다그룹 이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요? 네, 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이 나오고 작년에 코로나 경제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또 각국 정부는 금리 0%가 아닌데 돈을 많이 풀었어요. 네. 그래서 기업, 가계가 모두 경제 주차가 다 부실해졌죠. 그런데 특히 중국은 기업이 부실해졌어요. 그래서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이 갔는데도 전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중국 경제는 2009년에 9%를 넘는 성장했거든요. 맞아요. 급성장을 했죠. 왜 그렇게 높은 성장을 했느냐.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평균 22%였는데요. 중국은 4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투자를 해서 성장을 했는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중국 기업들이 계속 돈 빌려서 투자하면서 GDP 대비 기업 부채가 지난해 말 160%까지 세계 평균이 100%가 안 되거든요. 16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기업 부채는 헝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체적인 다른 기업의 문제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헝다 부름만 드러났지 다른 기업도 저는 앞으로 드러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중국 쪽의 제스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97년 가행 투자해가지고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외환직을 겪을지 않습니까? IMF 처방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빨리 구조조정했어요. 가혹한 구조조정이죠. 가혹했죠. 그런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구조조정 속도가 느릴 뿐이고요. 물론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부니까 잘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공산당 갈리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깨달았다. 알고 있다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던가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저는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의 디포트 사태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린 중국 시장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부채가 지금 너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중국 경제가 안정성적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헝다는 첫 번째 산일 뿐이다. 앞으로도 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중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미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년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또 한 번 부채도 협상으로 이번에 상원까지 넘기지 못하면 또 한 번 셧다운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셧다운 없이 넘어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버티다가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흔들림에 지나지 않을 거다? 아니요.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가 혹시라도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 8년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 번 신용등급 강등이 되면서 그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얼음짝이 됐던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011년 8월이었죠.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8월 한 달 사이에 거의 20%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S&P가 신용등급을 낮췄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미국 국가 부채가 지금 GDP도 130% 넘었고요. 그다음에 대부채가 순자산이 마이너스 14조 3천억 달러 GDP 대비 63% 그때보다도 미국이 대내외 불균형에 워낙 심화됐거든요. 만약 시민용평가기관들이 이런 걸 보고 지금 미국 재정상태가 악화된 걸 보면 저는 조만간 특히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해놨는데요.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상환보다는 아마 그게 한 번 더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 자체도 지금 고점에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무디스 쪽에서 신용등급 조정이 나오면 큰 폭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기는 올해 안에 그 결정이 나오게 되나요?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3개월 이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그럼 그 이슈도 저희는 주시를 해봐야겠네요. 첫 다운보다도 신용평가기관 3대 기관 특히 그 중에 무디스 쪽에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내 증시도 좀 답답한 경향입니다. 좀 연말까지 이러한 흐름 좀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국내 주식 시장의 경우 이런 해외 변수 속에 돌파구가 조만간 나올까요? 돌파구가 조만간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힘들까요? 지금 우리 주가가 올해 3천에서 3,300 사이 계속 박스권인데요. 그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 중후반에는 올이라고는 보는데요. 그런데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건 우리 경제가 작년 5월을 저점으로 굉장히 지금까지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거든요. 그런데 일부 경제 집회에서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주가와 상관계수가 아주 높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는데요. 그게 지난 6월 고점을 치고 7월에 떨어졌거든요. 내일 모레 8월께 발표가 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보면 6월을 고점으로 하락 추세로 점진적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선행지수가 하락하면 곧바로 경제가 나쁘지는 않는데 시차를 두고 경제가 나쁘지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서 지루한 모습이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위로는 상단은 막힐 거고 밑으로는 조금 더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거거든요. 네, 그렇죠. 경제 지표들이 갈수록 더 나빠지면 밑으로는 조금 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 신호, 경제 지표와 맞물려서 지수의 흐름들 계속 추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의 힘이 이렇게 빠지다 보면 우리 주식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줬던 반도체주의 귀한에 대한 기대감이 소설을 피어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버팀목 역할을 해줄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반도체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보실까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걸릴까요? 네, 물론 애널리스 전망치 보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6조 원, 3분기도 한 17조 이렇게 많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3분기 좀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애국인 이사하고 좀 반등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삼성전자, 전자제품, 반도체 경기도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다른 나라 경기 선행지수보다 선행해요. 그래서 한국경제를 풍향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되고 올 연말쯤에는 OECD 전체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되면서 아마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라고 밀리서 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반도체 혼자 좋을 수는 없죠. 이렇게 보면 아마 반도체 경기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대감을 가질 만한 업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들썩이는 업종군들도 있거든요. 교수님,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업종군 어느 쪽 보시고 계실까요? 글쎄요. 소비하고 관련이 있겠죠. 소비 또는 괜찮을까요? 코로나가 증정되면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내구제 소비, 준 내구제, 서비스 소비가 가려는데요. 그런데 내구제 소비는 우리가 많이 해버렸어요. 작년에 집행하셨으면 가전제품 바꾸고 저도 노트북 바꿨습니다마는 가전제품 이런 거는 거의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옷, 신발도 사고 그냥 코로나하고 같이 살면 결국 여행을 다녀야 되거든요. 여행이 관건일까요? 그렇죠. 여행, 호텔, 항공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낫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국민이기 때문에 이것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수익률이 약간 플러스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활기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환율 흔들림에도 외국인의 수급은 좀 이어져서 기대감을 가졌긴 한데 오늘 작에서도 좀 1183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달러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우리 쪽에서는 교수님, 어디로 밴드를 예상을 하고 저희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환율이 천이백 원을 좀 넘어설 것 같습니다. 천이백 원까지 저희가 바라봐야 되나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떨어져도요.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하면 미국 문제인데. 오히려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하면 아직도 기축통화 달러가기 때문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천이백 원 넘어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환율이 지속적으로 천이백 원을 이해했는지도 않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치는 중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이백 원 넘으면은 그냥 환율이 계속 그 뒤로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야겠군요. 그러면 지금 좀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당분간 한 달 안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의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매수에 나서서 조금 기다려볼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시고요. 현금 확보를 하고 아직 매수에 나서시는 말자. 아직도 중국 문제 덜 터졌고 미국과 국가신용등급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아직 덜 터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조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유 있게 시장을 지켜보면은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기회는 온다. 기회를 위해서 지금은 현금을 마련해 두자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와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봄이 온다라고 하니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장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대지수의 하락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코스닥이 2% 전후까지 좀 하락폭을 키운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마감 어떻게 될지 조금은 올릴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8분 정도 진행되니까요. 잠시 후에 저는 여러분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부 고맙습니다.